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주 완주통합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은 전주 완주통합은 전적으로 완주군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희태 당선인은 오늘 전주 MBC 시사 프로그램인 더체크에 출연해 완주군민들은 통합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전주 완주통합이 무슨 해결책이냐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전주시와 경제나 교통협력, 문화예술 교류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가면서 모든 것을 완주군민들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